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추워진 거 아닌가요?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의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었더라고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여러분들의 수익 한껏 어깨에 힘 들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깨에 힘 들어가게 만들어드릴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요소수 생산능력 확보로 주목받는 기업.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탄소 배출권 거래의 하반기 호실적 기대.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개의 힌트 듣고 오늘의 주식비기 감이 오시나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이겠구나라고 감 잡아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명을 알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텐데요. 저희가 노란토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드렸던 방법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분님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알아가시는 건 물론 있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북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에 유사한 성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노란 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코스피가 달려준다 싶었는데 오늘 다시 또 코스피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양대시장 모두에서 바이오주가 크게 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다시 한번 또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대시장 모두에서 지금 바이오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자체는 사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습에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키 맞추기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 사실 저는 계속 이어지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여전히 우리나라 지수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 시즌,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종목,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부분도 최근에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실적 성장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제시해 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여전히 키맞추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부님이 계속 강조해 주셨던 게 너무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우려할 일이 아닌데 좀 우려가 과하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그 우려들이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이 우려를 만들어냈던 모건 스탠리,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보고서, 이제는 또 수정을 했죠. 겨울이 그렇게 추울 것 같지 않다라고 좀 선회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요해지는 게 성장성 있는 종목, 좀 탄탄한 종목들을 제대로 골라가는 건데요.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죠.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어떻게 흔들리든.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짚어드렸던 종목들은 수익이 지금 엄청난데요. 사부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을 한번 보자면 11월도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곧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사분기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분기, 그 시간 동안엔 사실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월달과 11월달, 우리나라 지수만 보자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모습 속에서도 저희 종목은 좋은 수익률을 내었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비엠에 모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양극제를 하는 모든 사업을 가진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비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자회사까지 모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 에코프로 비엠을 중심으로 한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회사의 가치가 사실 6조 원, 비상장 주식까지 합치게 된다면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시총을 한번 보자면 2조 8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격,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비엠을 중심으로 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에코프로 역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출은 4,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를 했습니다. 산무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에코프로 비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에서 전년 대비 100%가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주회사인 이 회사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비엠이 먼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상승을 이루다가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한 이후 다시 한 번 더 성장을 했는데요. 그 차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미 주가가 좀 높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의문이 두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가격보다 무려 46%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10월 12일 사실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61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으로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1선 라인에서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실적 발표한 시기가 좀 겹쳐지는 부분은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부분에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평선들을 보자면 모두 다 우상향으로 추세 상승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46%나 올라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추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재매수 구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재매수 타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주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거의 돋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한미반도체의 고객사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력이 있고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좋은 상승을 가져간 게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 9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4%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비메모리형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4분기에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또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밸류에이션도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한 게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저평가된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미반도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사실 10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시간 동안 34%의 성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눌림목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을 좀 보여줬는데요. 정확한 저점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241선 지지 라인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241선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고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모습을 보자면 121선, 장기 2평선들을 5일선과 11선, 21선이 돌파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레벨업, 상승 레벨업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은 4분기에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역시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실적,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로 8인치 파운드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나 TSMC가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다품점,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8인치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매우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굉장한 투자 포인트로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캐파만 증가를 한다면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캐파 증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실적 기대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3분기 실적, 공장이 100%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 매출 3,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19억 원으로 77%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특히 매출 대비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제품을 풀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공급의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4분기 내년까지 충분히 한미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실적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29일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33%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오름세 가져가고 있어요. 11월 12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팔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소개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까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공장 가동률이 10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전력 반도체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3분기 실적으로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의 상승 추세에서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분명히 재매수 타점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은 바로 ISC입니다. ISC 같은 경우도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소켓 사업 위주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크게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의 최대 수혜주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의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매출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무려 77%나 증가를 하면서 46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빠른 전환을 이룬 것이 이 회사의 좋은 실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업체에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도 10월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27%라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한 가져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보자면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좀 나왔습니다. 장기 입평선은 121선을 뚫고 나오면서 최근에 강하게 양폭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구점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에 매몰대 또한 없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때 저항선이 없다는 것은 가볍게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테스타입니다. 테스나 역시 ISC와 마찬가지로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외주와 물량 중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오면서 테스나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테스트 업체들은 사실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동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보여드리면 매출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게 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3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고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냥 훌쩍 넘은 슈퍼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게 바로 이 업체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 주가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나 저희가 10월 8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확하게 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26.79%의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 조정을 받으면서 481선을 터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면서 단단한 지지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이후에 재차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장기 평선을 넘어섰고 단기 평선들이 우상향으로 꺾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곧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갈 것이고 정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분명히 안 좋은 모습을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종목들 저희가 미리 소개를 해드리고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판단 어려우시다면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10월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5개를 다시 되짚어봤는데요. 채 한 달이 안 된 종목도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린지. 그런데 최소 지금 수익률이 2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만 해도 놀라운데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게 저는 더 놀라운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사세요. 이게 아니라요. 재매수 구간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재매수 구간까지 확인해 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고 이 재매수 구간까지도 받아가실 수 있는 저희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들 역시 지금 높은 수익률 거두고 있어서 저희가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부님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은 사실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은 사실 노란톡 방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시간으로 단기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방송 제한된 시간에 제시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란톡 방에서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리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알로이스인데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위성 서비스와 OTT 서비스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세톡박스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출시한 거 아시죠? 네 아주 대대적으로 오프닝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OTT 관련 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 지금 진출했다고 해서 알로이스가 좋은 실적을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을 가져갔고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나서 적절한 시기에 무상증자라는 좋은 호재까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11월 15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2거래일 만에 무려 29%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알로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장기 평선을 뚫어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슈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거기에 적절하게 호재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간 게 바로 알로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슨 지트인데요. 최근에 게임주들 상당히 크게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게임주들이 강한 상승을 가져갔고 시장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넥슨 지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게 3분기 코스닥 영업이익률 전체 1위를 차지한 업체가 바로 넥슨 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출액은 156억 원으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5.95%입니다. 코스닥 전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바로 넥슨 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1월 15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3거래일 만에 1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것은 최근에 시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이너데비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너데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협업사인, 유일한 협업사인 이너데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너데비 같은 경우는 11월 18일 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거래일 만에 2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상한가까지 기록을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가져갔는데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까지 있는 것을 저희가 모두 다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종목들,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리스크가 큰 것을 싫어하고 저는 짧게 짧게만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8월 이후로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만 의료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충분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5거래일 만에 31%라는 정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은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이슈 알기 전에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사실 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기 전에 6, 7%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호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매도 시점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모두 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 도움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응은 장기적으로 대응도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도 대응을 가능합니다. 이러한 모든 대응을 저희가 방송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정말 이슈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데요. 이슈 체크하기만 해도 바쁜데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알지 마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좀 쉽게 쉽게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비기 1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정밀화학 제품 화학 제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하다못해 화장품도 화학 제품이고 의약품, 비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정밀이 붙었습니다. 정밀화학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좀 먼저 찾아봤더니 화학공업 제품 중에서도 고유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좀 보다 가공도가 높은, 즉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총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술력 있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 확실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일지 지금부터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1장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정밀화학 산업 중심의 제조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암모니아와 벤젠 등 화학 제품의 원료를 받아서 건설 산업이나 화학 산업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구매처를 살펴보면 남해화학과 GX, 칼텍스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이 아니고 바로 탄소 배출권을 하는 사업을 이 회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획득하는 탄소 배출권을 국내 시장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매출 비중만 따져봤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실적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사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이 회사의 실적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갈수록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시장 성장은 사실 올해의 성장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몇 안 되다 보니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의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고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도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건 4분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4분기 실적 발표 전인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허용 및 유상할당 비중이 3%에서 10%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2차 계획기간 종료 이후에 6월 30일까지 모든 기업의 배출권이 정산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권의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6월 30일부터 이 회사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적인 요인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봐도 탄소 배출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내적으로도 분명히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해외 쪽, 글로벌 쪽의 영향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물건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탄소 배출권을 100% 스팟 거래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스팟 거래의 가격이 예전에는 3개월 평균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달 평균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개월 평균 가격보다 한 달 평균 가격으로 한다. 어떤 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럴까요? 글쎄요. 일단 이제서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막 개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앞으로 점점 더 귀한 몸값을 자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고 치면 3개월 평균보다는 당연히 한 달 평균 가격으로 하는 게 회사 측에서 이득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3개월 평균 가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회사도 리스크를 좀 회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업다운이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3개월 평균 가격으로 그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 회사도 리스크를 좀 회피한다, 해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은 연초부터 꾸준하게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신 있게 한 달 평균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하반기에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저감을 미화한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이 타이트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하반기 실질 탄소 가격 및 탄소 배출권의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하반기의 탄소 배출권으로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이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충분한 기대를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나 좀 친환경적인 부분들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 거래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주식 빅이 대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궁금하다, 매수 타점까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재무 상태 어떤지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탄소 배출권 기대 자,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한 실적 부분들이 앞으로 더 기대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재무 상태에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상반기 실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매출은 3차 8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를 했습니다. 단계 순이익 부분에서도 4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나 증가를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설명을 들을 때 사실 이 업체 본업을 설명하기보다는 탄소 배출권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탄소 배출권의 판매는 6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와 2분기에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재무제표 상에서는 볼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본업에 대한 부분만 현재 상반기에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본업에 대한 부분, 2017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계속해서 보자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본업에서 성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부터는 본업에서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탄소 배출권의 기대감 상당히 큰 업체이지만 본업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간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업에 대한 성장성과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과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3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6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에서 사실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5.6%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컨센서스에 대비를 해보자면 매출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넘는 매출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영업이익에서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업인 화학 사업 중에서 하나솔루션이 이 회사가 원래 제공을 하고 있던 질산 유도품 제품을 자체 생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좀 빠지게 되면서 영업이익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외형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된 탄소 배출권이 4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PER를 한번 살펴보자면 PER은 14.9배 그리고 PBR은 1.45배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4분기에 강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컨설턴트에 하위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런 게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부채 대비로 자본이 상당히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자산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본업에 대한 성장이 사실 지금 최근에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탄소 배출권 꼭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봤을 때 사실 본업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영업활동으로는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 활동으로는 사실 플러스 금액이 있는 게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 금융 상품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적절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으로는 적절하게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현금 흐름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유해사 부채 비율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채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가져가고 있고요. 유보율 또한 1600%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본업에서에 대한 성장이 올해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업의 성장에 더해진 탄소 배출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한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발표만으로도 상당한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전체 4분기까지 실적이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PER은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도 1.6배밖에 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굉장히 지속적으로 좋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적절한 투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기대감에다 저평가라는 부분까지 겹쳐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실적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에 탄소 배출권으로 인한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리 미리 대응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긍정적 후간 재무제표로 저희의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 있는데 차트상으로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힌트는 긍정적 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떤 모습 보이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실적과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헤사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에 최고의 실적에 강하게 상승을 보였는데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코에이 차트 설명했을 때도 좀 보여드린 게 있는데 바로 배당락의 글자가 매년 찍혀있는 것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연말에 맨날 배당락이 찍혀있는데요.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은 실적 가져가고 있고 본업에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거 재무제표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연말에도 충분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한 업체도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큰 배당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보너스의 개념으로 충분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다시 들어가서 2018년 최고 실적의 상승을 보였고 이후에는 실적 하락한 거 재무제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실적의 하락함에 따라 주가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당연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박스권에 좀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의 실적을 생각해봤을 땐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PER이나 PBR을 봤을 때 상당한 저평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유해사 좋은 실적 지금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적과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기대감을 보자면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주몽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 긴 관점에서 보자면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에 현재 위치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몽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상단,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 2018년에 있었던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몽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한 게 바로 이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주가 조정을 크게 좀 받으면서 박스 하단에 좀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3분기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외형 성장을 가져갔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컨센서스를 하위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4분기에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 하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세선 상에도 겹쳐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추세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일봉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한 만큼 지금 시점은 당연히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톤 오픈 채팅방이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었던 시간이 길었는데 대신에 그만큼 힘을 좀 응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튀어 오르려고 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종목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노란톤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 혹시 노란톤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데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톤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노란톤 오픈 채팅방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체크해 봤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 옆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비기 네 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실히 정말 종목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이 뭔가요? 지금 노란톤 오픈 채팅방에 올라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톤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톤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의 주식 비기 정말 낱낱이 체크를 해봤는데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평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종목 본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올해부터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4분기부터 상당히 좋은 실적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에 저평가에 좋은 기술적 위치까지 있기 때문에 큰 수익 기대가 되고요. 노란톤 방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톤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검색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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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